안녕하세요. 즐거운 성과 박태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오디오 향해 아홉 번째입니다. 일단 향해를 호수 쪽에서는 시작을 했고 좁은 수로 혹은 해업 통과를 이번에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호수가 미시건 호구 오른쪽에 있는 호수가 슈런호입니다. 이 사이를 연결하는 게 맥키낙 대교, 맥키낙 브릿지라고 하는데 여기를 제가 통과를 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이쪽이 라운드 섬이거든요. 이게 라운드 아일랜드라고도 있죠. 라운드 아이. 이 사이는 한 폭이 100미터 정도 돼요. 여기는 선장이 했고 여기는 폭이 좀 넓거든요. 교각 너비가 300미터니까 이거 너비의 한 3배 정도 되죠. 여기는 제가 운항을 했습니다. 물론 옆에 선장이 있었죠. 바지 너비가 한 23미터 정도 되니까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를 차지하는 거였고요. 여기는. 여기는 그거보다는 10분의 1 정도 그 정도가 됐습니다. 뭐 별 문제는 없었고요. 어쨌든 조금씩 익혀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자동인식 장치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원래 자동인식 장치에 이런 바른 배에 이게 진행 속도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게 긴 게 빠른 거예요.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보면 방향이 이렇게 바뀐 게 나오죠. 그런데 원래 있던 자동인식 장치가 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있죠? 레이더에 있는 걸 갖다가 가서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브릿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라운드 아일랜드를 우리가 통과한 겁니다. 까만 게 우리 배고 하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대 배죠. 여기 많죠. 이게 많은데 대부분은 요트예요. 범선. 신세 좋죠? 어쨌든 다른 선박을 갖다 진행 방향이나 속도를 표시를 해서 훨씬 편해졌습니다. 원래 이래야 돼요. 그런데 범선 같은 경우는 상대 측에서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향유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눈 거기에 좀 추가하면 망원경 같은 걸 쓰죠. 쌍안경이라고 그러죠. 비노크룰라라고 그러니까 두 개. 모노크룰라도 있고요. 그냥 옛날 해적 영화 같은 거 보면 모노크룰라를 많이 썼죠. 요즘은 비노크룰라를 많이 씁니다. 어쨌든 이런 건데 이거는 기후에 취약해요. 예를 들어서 밤에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리고 날씨가 좋지 않아도 안개가 끼거나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가시거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레이더인데 레이더는 기후하고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물체에 잘못 반사했다든지 예를 가장 대표적인 게 구름 같은 거예요. 구름 안에도 물방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사해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인식될 때도 있어요. 뭐가 있긴 있죠. 그런데 상공에 있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 3차원이니까. 그리고 자동인식장치는 이런 걸 뛰어넘긴 하는데 설치를 안 했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예를 들면 범선이나 우선 작은 것들. 혹은 설치는 되는데 꺼놨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코스트가드 기업 같은 경우는 일부러 끕니다. 코스트가드의 역할을 감시하는 건데 감시자의 존재를 안 알리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달라요. 캐네디안 코스트가드는 끄고 다니는데요. US 코스트가드는 그냥 켜고 다니더라고요. 폴리시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나름대로 또 장단점이 있겠죠. 물론 미국 코스트가드도 비밀인물 할 때는 당연히 끌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켜요. 이게 제가 찍은 요트 사진입니다. 한가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범선이 아주 기선보다 훨씬 더 작동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수를 갖다가 재각도를 해야 바람이 계속 바뀌잖아요. 크기, 세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추력을 받기 위해서는 도수를 갖다가 항상 바람 방향 혹은 크기에 따라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혼자 못해요. 밑에, 뒤에서는 로더를 갖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게 보통 선장이죠. 스키퍼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도수를 작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통 둘이에요. 도시 두 개거든요. 물론 작은 배는 혼자 해도 되긴 하겠지만 한 손으로는 로드 잡고 한 손으로는 도수를 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셋. 그리고 만약에 장거리 항해면 교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섯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항상 배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물선 같은 경우는 크니까 그리고 돈을 받으니까 두 명.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기관사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두 명 있어야 되겠죠. 장고를 간다면. 그리고 운항하는 향해사 최소한 두 명 있어야 되겠죠. 여섯 명은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화물선은 돈을 받으니까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24시간 360을 운행을 해도 됩니다. 일관만 있으면. 그런데 범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범세는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돈을 받는다고 해도 작기 때문에 뭐 실을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물 날을 돈 받을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태우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승객을. 그러려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죠. 그래서 그냥 재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쉬는 날, 휴가 때만 혹은 여름 휴가철 이런 경우 주말 뭐 이럴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나에다가 세워놔야 되죠. 그런데 마리나 세우는 것도 그것도 임대를 내야 돼요. 정박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 불짜리다 그러면 매일 쓰면 매일 삼각을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달만 썼다 그러면 12분의 1만 삼각하고 나머지는 돈이 그냥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범선이라는 게 보기는 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캐시플로우, 캐시아웃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이런 격언이 있어요. 범선을 사면 가장 기쁠 때가 딱 이틀인데 하루는 샀을 때고 또 하루는 팔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 한길을 벗어나려면 공유 요트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유 요트를 하면 여러 사람이 나눠서 쓰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씩 쓰겠다 그러면 12명을 모으면 1년 내내 운영을 하니까 감가삼각 비용이 적어들고 그 다음에 정박 비용도 줄겠죠. 계속 11달을 묶어놓는 게 아니고 사람이 타고 내릴 때는 잠깐 들어오겠지만 그거야 하루 이틀이니까요. 어쨌든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인원도 범선하려면 기본적으로 3명 장거리 양해를 하면 6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이 되고 그렇게 따지면 12명이 아니고 거기다 6을 곱하면 72명이 나눠내니까 훨씬 더 줄겠죠. 그래서 공유 요트가 해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정리를 했는데요. 439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